좀 더, 더 나올 것 같은데요, 왠지. 어디 어디. 어, 걔, 걔 잡았어요.ror mesmo. breade 잡았어. 뭐? 아, 물었어. 물었어? 나. 어디있어? 물었어?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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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큰 거 잡았어 물건, 아니 걔, 걔 대박! 완전 커 어떻게 잡았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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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어가요 이런 데 맞나 봐요 도망가고 있었어 네, 도망가고 있었어 아, 잡았어요 얘 날 몰았어 진짜 씨 아빠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다 같이 뻘도 많이 가고 맛조개 이런 거 캐고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서 그런 게 좀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, 어렸을 때가 걔도 이제 꽃게 조그만한 것들 지나가면 아, 걔다, 잡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밴드 하나만요 아, 티가 나네 근데 나중에 물 들어가면 아플까 봐 근데 저 원래 잘 안 아파요 선생님이 레드벨벳 캔이시라고 선생님이요? 레드벨벳 캔이요 아, 진짜요? 야 지금 괜히 소독만 해도 되는 거 안 좋고 체류가 너무 많은데, 지금까지 요가 하난데 아, 감사합니다 이따가 지금 조금 이따가 될 것 같아요 아, 먹는 것까지 해야 돼요? 네, 조심히 날아가야 되는데 이야, 감사합니다 다 나왔어요 다 OK 다녀오 아, 진짜요? 아니요